제20회 부산갈매기 나라사랑시민극기대행사를 부산보건청에서 주최하였고 그 행사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 어린이 대공원 수련학교 앞 운동장에서 준비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출발하였는데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무더워 가지고 카메라를 짊어지고 가면서 찍고 또 중간에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경북을 배부한 것을 받고 시민들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고 정해진 곳 목적지에 도착하였어서 경북 추첨을 하였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전부 다 마친 다음에 한 10시 12시 정도 마쳐내고 나와서 저는 그 앞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힘들었던 만큼이나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일차 3회분 과제물을 개최하고 그럼 다음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